Do Your Hands Free 두 손이 자유로운 핸즈프리 드라이기 두즈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는 털 말리기가 힘들었던 소비자들의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주는 혁신적인 펫 드라이기로 주요 구성으로는 드라이기 본체, 플렉서블 호스, 거치대와 디퓨저가 있습니다 본체에 있는 PMS의 모터와 블레이드 펜으로 컴팩트한 구조 설계를 자랑합니다 두 손의 자유를 선사하다 두즈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어에 장착된 플렉서블 호스는 쉽게 구부러지면서도 고정력이 있어 360도 원하는 각도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두 손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반려동물의 털을 말릴 수 있습니다 바닥은 물론 책상이나 벽에 고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거치대에서 드라이기 본체만 따로 분리해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도 있는 활용도 높은 제품입니다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언은 업계 최초로 연구 자석형 동기모터인 PMSM 모터를 적용해 풍량을 개선하였으며 소음이 적어 반려견이 놀라지 않습니다 또한 바람쎄기 5단계, 온도 6단계의 디지털 제어로 조합하여 30가지의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바람쎄기를 바꿔도 온도가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는 온도 유지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의 블레이드 펜과 모터는 공학적 설계가 적용돼 있어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일석이조 온가족이 사용하는 다용도 드라이기 두즈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는 바람소리가 무서운 소형견부터 강력하고 풍부한 바람이 필요한 대형견 등 건조가 필요한 반려동물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은 후 빠르게 머리카락을 말리거나 의류 건조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온가족이 함께 쓰기 좋습니다 즐거운 목욕의 완성 소중한 반려견 우리 가족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편리한 드라이기 두율 핸즈프리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 주식회사 아인 기본적으로 si 샀습니다 이 질문은 끝